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윤혜령 작가의 작품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작품 제사는 형제끼리 부모 제사 임무에 대한 다툼을 벌이는 스토리인데요. 작가는 혈육끼리의 표면적인 갈등뿐 아니라 욕망의 심연에까지 잠익질하여 들어가 뿌리를 캐냅니다. 요즘 현실에서 조상 제사 때문에 의전하는 동기들이 적지 않잖아요. 평단에서는 작가의 문제의식에 힘입어 이 사안에 대한 입체적 구성을 갖춘 수작이 완성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사 훌쩍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해시도 자시도 아닌 벌건 대낮. 절마당은 고요하다. 미경은 옆에 앉아있는 큰오빠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행동이 몹시 거슬리고 부담스러웠다. 스님이 목닥지던 손을 멈추고 그들 남매를 돌아보았다. 저기 휴지 있으니 코 풀고 와요. 훵! 스님이 억양은 부모님을 향한 회안의 심정을 헤아리기보다 못난 자식들을 꾸짖는 듯 들렸다. 곧 어조를 바꾸어 다리들 푸세요. 라고 말했다. 그들 남매는 그렇게 나란히 절법당에 꿇어 앉아 있었다. 전생의 쥐까지 모두 살해워야 할 것처럼 그런 명구한 얼굴로. 미경은 또 마음이 복잡해졌다. 부처님 전 엄중한 분위기 때문일 거라고. 부모님에 대한 회안이거나 죄송함 때문에 그런 얼굴을 하고 있을 리 없다고. 미경이 고개를 돌려 다시 두 오빠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연민이랄까? 결단력 없는 장남과는 달리 작은 아들은 억지로 끌려온 듯 못마땅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참석한 것만으로도 도리를 다한 듯한 표정. 그는 언제나 가족에서 한 발을 뺐다. 이제 그들도 히끼디퀴한 머리카락이 삐져나오는 영롱없는 중년의 모습이 아닌가. 미경은 먼저 부처님 전의 삼배를 올렸다. 스님의 분부대로 재단에 올려놓았던 떡을 망자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불단 자측 영단으로 옮겼다. 그리고 향불을 피웠다. 전통 유교식 제사와 불교식 제사는 다르겠지만 강신분양이 순서일 것이었다. 영단 앞에는 맑은 음식으로 제사상이 차려졌다. 공양보살의 발걸음이 바쁘게 오갔다. 지방이나 충문을 쓸 일도 제수를 진설할 일도 없는 제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늘 함께했던 제수준비가 아니던가. 먼저 몸과 맘을 깨끗이 근신하면서 집안 대청소를 하고 제기를 닫고 제수음식을 준비했던 그 정성도 번거로움도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모두 끝이 나고 말았다. 향불이 타오르고 목닭 소리와 함께 스님이 연불소리가 울려퍼졌다. 육고기와 생선은 없어도 전과 나물, 떡과 과일이 정갈하게 놓였다. 강신 뇌주나 참신, 진찬의 차례를 생략했다. 바로 밥그릇의 뚜껑을 열고 자식들이 차례로 잔을 올렸다. 초헌과 아헌이 순서인 셈. 그 사이 스님의 관세음보살 다라니경이 시작되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긴 주문은 깊은 뜻이 들어있는 불경이며 불공일 것이다. 망자의 넋을 달래고 천도하는 의식인 동시에 자식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불공일 터, 부처님의 뜻이 전해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에 이르렀다.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이 가까이 머무는 듯한 신비감에 휩싸였다. 그러니까 불교의 관점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재삿날 찾아온다면 망자가 이승에서 맺은 인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죽음의 세계에 남아있다는 말 아닌가. 윤회에도 극락세계도 들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아다니는 영혼. 천도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미경의 몸이 와르르 떨었다. 연불강간이 영가와 자식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이어지는 진원은 스님의 음성을 통해 강곡함이 전해졌다. 미경도 눈물을 흘렸다. 잘했어. 절로 모셔오길 잘한 거야. 이렇게라도 제사를 올릴 수 있는 건 어머니의 궁덕일지도 모르지. 미경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스님은 자식들에게 다시 술잔을 올리고 수저를 올리도록 했다. 아들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미경이 대신 고위에 올려둔 매에 숟가락을 얹었다. 숟가락 앞을 동쪽으로 향하게 꽂고 젓가락은 손잡이를 서쪽으로 걸치며 미경은 제사의 절차를 다시 헤아려 보았다. 첨작은 없었지만 종원이나 유식에 해당하지 않을까. 반야신경 독승이 시작되었다. 우물우물 쭈물쭈물 웅얼거리고 있는 자식들을 향해 스님이 다시 한번 소리쳤다. 큰 소리를 읽으세요. 경전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그 소리를 귀로 듣는 것이고 들어서 깨치는 것이오. 그러니까 경전은 눈과 입과 귀에 의해 아는 마음이 이루어진다는 말. 스님의 독경은 구성지고 자식들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다. 더 크게 소리내어 읽는다 해도 경전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더 크게 들릴 리 없고 그 무한한 진리를 깨칠 수 없는 일. 알아듣지 못한 수많은 말과 흘려버린 말들이 웅웅 법당 안을 맴돌았다. 스님의 독경과 엇박자를 내며 반야신경 독승이 계속되었다. 없고 없으며 없으며 없고 없으며 없고 없으며 없으므로 없어서 없는이라. 스님의 독경 소리는 같은 음주일 뿐인데 음성과 음률에 따라 멀어지다 흩어지다 휘몰아치다 묘한 정신의 가뭄이 일어났다. 동시에 참을 수 없는 서름이 복받쳤다. 무명도 없고 또한 무명의 다음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또한 늙고 죽음의 다음까지도 없으며 미경은 소리죽여 울었다. 독경이 멈추고 복닥소리도 멈추었다. 한문과 계문의 절차 없이 진숙수 그러니까 마지막 무를 올리는 절차쯤에서 미경이 큰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께 차례로 잔을 올렸다. 부모님의 기제사를 큰어머니 재산날에 맞춘 데는 제가 가기 사정도 사정이거니와 어머니의 부탁도 한몫했다. 미경은 잔을 올린 후 영단 앞에 걸린 감로탱화를 쳐다보았다. 육도 윤회에서 고통받는 중생들과 판관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음신의 영가들이 감노를 마시며 극락왕승을 기원하는 모두 죽음과 관련된 도상이었다. 목구멍으로 터질 듯 북받쳐오르는 서러움을 누르며 미경은 향불을 하나 더 피어올렸다. 다시 스님의 회양 법문이 이어졌다. 이승에서 지은 업과 궁덕으로 부처의 나라 육도 윤회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영가를 설득하는 법문이 구슬펐다. 미경은 감노탱화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머니는 이승에서 맺은 인연에 대한 미련을 모두 버리고 극락왕승 하실까? 스님의 나무아미탑을 독승이 이어졌다. 장남의 목소리가 먼저 터져나오고 둘째의 목소리도 섞여있었다. 지방도 충문도 없는 기제사 극락왕승을 비는 스님의 발언문이 충문을 대신했다. 그 전에 합반기를 했다. 수저를 거두고 부모님 영가전에 절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부저님전에 삼배를 올렸다. 스님께 깊이 목을 숙이는 것으로 제사는 끝이 났다. 물론 낚시저도 분축도 음복도 없는 제사였다. 공양주가 법당으로 들어와 제수를 내리고 철상을 서둘렀다. 며느리는 좀 채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살갑지도 않았지만 크게 미워하는 법 없이 등 뒤로 조용히 소를 뻗어 시집 식구들을 밀어냈다. 선한 인상과는 달리 전략은 몰인정하고 용이 주도했다. 단단하게 자신의 울타리를 쳐넣고 시집 식구들을 들이지 않았다. 틀이나 규정에 벗어나는 짓을 용납하지 않던 아버지도 그 일만은 어찌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아버지의 얼굴빛이 점점 더 어두워졌다. 이 상황이 전전긍긍하는 쪽은 어머니였다. 며느리를 들이고 일순이 줄어들기는커녕 상정같은 손님까지 치러야 했으니 어머니는 난감함 대신 자신의 부덕이냥 안절부절못했다. 처음이라 겉도는 게지 집안의 법도를 몰라 어려워서 그럴 거야 차츰 익숙해지면 정도 붙이고 어우러지게 되겠지 어머니는 그러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겉돌지도 어렵지도 어우러질 것 같지도 않았다. 아예 가족 안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었다. 자신을 가족밖에 두었고 어른이나 법도를 어려워하지도 않았으며 익숙해지려고 애쓰거나 정을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 오로지 순하고 잘생긴 남편이 필요할 뿐 가족 제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끼리는 다정하다가도 시집 식구들 앞에서는 순식간에 묵뚝뚝하게 변하고 말았으니 당연히 제사나 집안 행사는 관심 바뀔 수밖에. 늦음하게 나타나서도 미안해하거나 변명 같은 건 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정확하게 자신이 할 말은 참지 않는 여전히 남 같은 새 식구 앞에서 어른들이 더 미안해졌다. 음, 싹수가 노을해. 마르고 급한 성격이어도 말만은 함부로 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눈을 한 곳에 박은 채 나지막이 토해낸 말이었다. 두고 볼 일이 아니라는 투였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했으니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만만치 않았다. 실망 또한 만만치 않은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또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안절부절못하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나무라며 어른으로 쓸 탓했다. 철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애라도 하나 낳아 기르면 알게 되겠죠. 어머니는 또 며느리를 감쌌다. 고되어들인 둘째 며느리는 깜찍하고 발랄했다. 싹싹하고 살갑고 부침성 좋은 그야말로 어려워할 줄 모르는 며느리였다. 아버지의 노여움이 다소 가라앉았다. 자주 웃으셨고 바라보는 눈길이 따뜻했다. 하지만 그녀는 맥락하게 깜찍했다. 손희동서가 직무를 유기하는데 자신이 떠맡을 일은 아니라는 계산이었을까? 학원 강사일이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특강이니 뭐니 하며 휴일에 드는 재삿날도 빠지거나 제사상이 다 차려진 후 나타나기 일수였다. 그녀는 가사일에서 날씬하게 제외되는 딸 같은 며느리기를 바랐는지 몰라도 그건 큰 착오였다. 그녀가 딸이 아닌 며느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킨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닌 손희동서였다. 그녀들의 신경전은 점점 대열 향상을 띠게 되고 어머니는 그 틈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또 전정긍긍했다. 제사 준비라는 게 통상 여자들의 일이다 보니 미묘한 감정 싸움이 번거로운 노동을 앞설 수밖에 없었다. 그녀들의 신경전을 어머니는 도통 알 수 없다는 얼굴로 바라봤다. 미경이 보기엔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다. 더 사랑받는 쪽이 피해자가 되는 건가 큰 며느리는 시시콜콜 아래 동서를 못마땅히 하며 쏘아붙였다. 어머니에 의해 그나마 지탱해오던 평안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자식도 없는 시아버지의 전처 제사를 왜 모셔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딴축을 건 사람은 큰 며느리였다. 모처럼 동서의 말에 둘째 며느리가 공조했다. 그 말은 하지 않는 거로 하자 안 들은 거로 하겠다. 산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던 어머니가 한 말이었다. 어머니가 단호하게 며느리들의 입을 막았다. 그뿐이었다. 더 이상 뒷말은 하지 않았다. 그 제사가 지금까지 왜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셔졌는지 앞으로도 계속 모셔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껏 그래왔듯이 어머니가 말문을 닫아버림으로써 어떤 말도 용납되지 않았다. 며느리들은 서로 눈치만 살필 뿐 모처럼 뜻을 같이 한 일격이 싱겁게 끝나버린 데 대해 다소 의아해했다. 큰 어머니 제사를 언제부터 지내게 되었는지 어머니가 그토록 왕구하게 지킨 제사에 대해 그들 남매는 의문을 갖는 것조차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미경은 가끔 그 사랑의 역사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궁금하다고 다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 워낙에 단단한 신앙 같은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아버지는 아내를 두고 아직도 첫사랑을 못 잊을 만큼 순정남이거나 그렇게까지 염치없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 단순히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라고 보기엔 뭔지 모르게 깨름직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자식들이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부적과 같아서 믿음의 결과물일 뿐 함부로 누설되지 않았다.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지식이 됐으니까. 진실이란 원래 불편한 것. 어머니는 재산날이면 남편과 자식들 뒤에 서서 큰어머니 우리 아이들 가는 걸음걸이마다 보살펴 주시고 올 한해도 저 자식들 잘 키우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잘 살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술잔 대신 간절한 마음을 올렸다. 어머니가 저희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 전체일 것이다. 근데 어머니의 기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치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것만이 큰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며 나아가 큰어머니에게 진빚을 갚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다. 마치 가족의 운명이 큰어머니의 손에 달린 것처럼 어머니는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므로써 가정의 평화는 물론 집안의 재액을 막아준다고 믿는 것 같기도 했다. 큰어머니에게 어떤 주설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던 걸까? 전적으로 큰어머니에게 기대는 기대 같은 거라고 할까?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는 남편의 전처에 대해 1억 개까지 공손하게 몸을 숙이다니 그때만큼은 자신이 후처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 사실을 잊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도 신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는가? 제사가 조상의 언덕을 기리고 가오를 바라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큰어머니의 제사는 어딘지 모르게 의구심을 자아냈다. 그건 순전히 어머니의 정성 때문이었다. 집안의 평화는 물론 잡기와 애군마저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도 없지 않았으나 어머니의 정성이 도를 넘을수록 의구심은 더 커졌다. 대상이 남편의 전처가 아니던가. 효라는 유교적 전통사상에 견주어봐도 어머니의 신실함은 온전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 어찌 보면 큰어머니는 아버지의 첫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가 만든 신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마치 물의 신, 돼지의 신을 모시듯 정성스럽고 경건했다. 어머니에게 그것은 미신도 종교도 아닌 어머니가 지켜내는 한 세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은 한참 후였다. 어머니의 삶이 그만큼 팍팍하고 위험했으니까. 아버지의 연이은 실패와 그로 인한 위기를 심없이 감당해야만 했으니까. 아버지의 방임과 자식들의 무관심한 형태가 어머니를 그쪽으로 몰아갔던 건 아니었을까. 시세말 수도 있는 영혼에 대해 예를 담으로써 어머니의 세계가 평안하게 유지되었던 것처럼 미경도 그 세계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일종의 학습된 훈련이 효과 같은 것이라고 해야겠지. 큰어머니의 존재는 가족들에게 하나의 상징이 되었고 그 영혼이야말로 집안을 지켜주는 소신이 되었다.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이 틀린 것들을 맞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해도 세상을 두려워할 줄 아는 법을 가르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대체로 제사의 분위기는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렸다. 딱히 남편의 전처에 대한 예의라기보다 지켜야 할 세계의 믿음 같은 것으로 어머니가 그토록 정성을 다하는 제사가 돌아가신 분을 기르는 예의자 자순으로서 도리이며 윤리의 한 형태라 할지라도 윤회의 간점에서는 이치에 맞지 않았다. 신앙과 연관짓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믿음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어머니의 자세가 경건했고 신실했기 때문이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또 다른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큰 어머니의 존재를 그들 남매는 일찌감치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건 결코 어머니의 생을 가볍게 생각한다거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는 달랐다.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했다거나 누군가의 생을 대신한다거나 하여간 그런 억측이나 추측, 짐작 같은 것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가족 누구도 이설이 없었던 집안의 불문율에 대해 큰 며느리가 따져묻다니 자신의 본분을 반기한 채 그녀는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눈치 같은 건 전혀 살피지 않았다. 그렇다고 생각 없이 말을 던지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다. 변명 같은 건 없었으니까. 그녀의 발언이야말로 금기를 깨는 행위가 아니던가. 몹시 화가 날 만도 한데 어머니는 남편이 알게 될까 시시했을 뿐이었다. 변함없이 정석껏 제사를 모시는 것으로 그 일은 없는 일이 되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들의 반란을 전혀 듣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전 가족들에게 제사는 따로 지내지 말고 큰어머니 제사와 함께 지내라는 말을 남겼다.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 이생에서 다하지 못한 사랑에 대한 한인가 싶다가도 어머니를 향한 배려라고 생각을 돌렸다. 이미 늙은 아내에게 두 번의 제사를 준비하게 할 수 없다는 내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어머니는 며느리들 대신 미경에게 번번이 일손을 빌렸고 제사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와 다름없이 모셔졌다. 매번 늦은 시간에 남편과 함께 나타나던 큰며느리가 슬슬 빠지기 시작하더니 명절에는 친정으로 가겠다고 아이의 불참을 선언했다. 그리고 깜찍한 둘째는 기독교로 개종했다. 어머니는 낙담 대신 그들을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다. 어쩌겠니 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잘 모셔야지. 어머니의 말은 죽은 후에는 자신의 소간도 아니거니와 도리가 없다는 말로 들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의 자세는 여전히 확고했다. 아들들은 어머니의 뜻을 받들지도 거절하지도 않은 채 귀찮은 행사쯤으로 여겼다. 너무하는 것 아니야? 어머니도 이젠 예전같지 않다니까. 연로한 노인인 거 몰라. 미경이 오빠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낙골당에 찾아 뵙는 거로 간소화하자고 했잖아. 어머니가 고집을 꺾자는 걸 어떡하라고. 장남은 계속 화가 나 있었다. 요즘은 여행지에서 지내거나 각자 간단하게 제수음식을 준비해서 산수에서 지내기도 한다고. 우린 산수가 없으니 낙골당에서 만나면 되지 않겠냐고. 전부터 큰 며느리가 한 말이었다. 주도식으로 대신하자고 했잖아요 어머니. 둘째는 멀찌감치 서서 남 얘기하듯 말했다. 그가 챙겨야 할 것은 제사도 어머니의 논현도 아닌 하루빨리 장남이 은행빚을 갚고 아버지가 남긴 집을 상속받는 문제가 아니던가. 미경은 자신이 많이 꼬였다는 걸 의식하면서 두 오빠를 향해 따지듯 물었다. 아버지는 낙골당에 모셨지만 그럼 큰어머니는 어디로 찾아뵙는다는 거야? 그리고 두 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셨잖아. 그런 걸 왜 따져? 형편대로 하는 거지. 도대체 형편이 어떻다는 거야? 뭐가 그렇게 못나서 그래? 올깨들에게 기를 못 펴는 잘못들을 한 거야? 친정제사는 지내러 가면서 시집제사는 왜 안 오는지 이유나 좀 알자. 그래 노발 잘했다. 이참에 형편 괜찮은 내가 지내든지. 적반하장도 유분수. 어머니가 믿어 의심치 않는 큰어머니의 보살핌으로 키운 자식들이 막기는 한가. 결국 어머니는 잘난 아들들 앞에 두 손을 들었다. 당신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제사를 모시는 걸로 결론 지었고 분란을 잠재웠다. 이런 분란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들은 남편과 아이들의 참석까지는 막지 않는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제사를 물론 어린 손자들까지 챙겨야 하는 수고를 막게 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큰어머니께 그들의 안녕을 빌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전처에 관해서 얘기한 적이 없었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버지의 첫사랑에 대한 서사는 알 길이 없었지만 큰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모태가 되어 제사로 버젓이 존재했다. 가족의 시작점이었으니 정성을 다해야 함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큰어머니는 우리 집을 관장하는 수호신인 셈. 어머니는 가족의 모든 길용화복을 큰어머니께 빌었고 큰어머니는 토주신이 되었다가 삼신이 되었다가 고방신이 되었다가 때론 조왕신이 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우리 집안의 성주신이 되었다. 가신을 함부로 모실 리 없는 법 그 정성은 그대로 어머니의 세계가 되었을 것이라고 미경은 미루어 짐작할 뿐이었다. 감히 어느 누구도 불병할 수 없었던 제사에 대해 다시 잡음이 일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였다. 고인을 추모하고 가족이 화합하는 가족 행사가 되어야 할 제사가 오히려 가족의 갈등을 부축기는 화근이 되고 말았다. 가족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가족에 의해 제사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명절엔 참석하지 않겠노라 불참을 당당히 선언했던 큰며느리는 이 사달의 책임을 어머니 쪽으로 돌렸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했으니 룰이나 틀도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랬다. 시어머니가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세계를 지키기 위해 억제대를 쓰고 있는 거라고 당신의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 자식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라고 몰아세웠다. 어머니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아직도 미신같은 어상에 매달려 살고 있지 않느냐고 추도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추모할 수 있는 걸 왜 번거롭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둘째 며느리가 말했을 때 어머니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버린 얼굴이었다. 며느리들은 절대 밀리지 않으려는 기세였다. 여기서 밀려나면 자식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어머니 눈엔 훤히 보였을까 제각각 뿔뿔이 흩어지고 말거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밀고 가야 하나 받아들여야 하나 어머니는 전의를 상실했을 뿐 당신의 의지까지 완전히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았다.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어머니의 믿음은 더 굳건하게 유지되었다. 어머니로선 제사를 보셔야 할 명분이 더 뚜렷해진 증거가 되었다. 뒤이어 어머니 한마디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나 죽고 나면 그때 너희들끼리 다시 의논해 보아라. 그 말인즉 어머니는 바뀐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근본은 바뀌지 않는다는 역설이지 않은가. 어머니는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힘이 빠지고 점점 약해졌다. 그런 어머니가 미경이 눈에는 거셋물살에 휘청거리며 혼자 강을 건너는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왜 자식들 앞에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걸까? 스스로 위태로워졌을 뿐 왜 자기 뜻을 끈질기게 요구하지 않는가? 무조건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위선은 물론 위협과 폭력마저도 감수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하는 것이 모성의 실체가 아니던가. 그 어머니가 자식들의 안녕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면 어머니의 의사는 더 강력해도 될 것이었다. 어머니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이럴 땐 오히려 어머니가 큰어머니보다 더 멀게 느껴졌다. 실제로는 아무런 힘도 닿아 있지 않은 큰어머니보다. 오빠들은 왜 가만히 있어? 무슨 말이든 좀 해봐. 미경이 또 불만을 토했다. 그들은 묵묵부답이었다. 한참 후 작은 아들이 맞는 말이잖아. 라고 대꾸했다. 맞는 말이라면 누구의 말이라는 건가? 어머니의 말이라는 건가? 아내의 말이라는 건가? 어머니는 자신이 고수하고자 하는 세계가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어머니의 뜻이 왕구할수록 자식들은 더 무관심해진다는 것을. 굿대니 답습이니 번거로움이니 하나같이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는 것들 뿐. 어머니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준엄한 세계일지라도 자식들에겐 그저 전시대의 방식에 그치고 말리리라는 것을. 주모와 화합이라는 미풍양속이 오히려 자식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게 될 거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부터 업이 있다고 했으니 남은 업을 소멸시키고 극락왕생할 귀해를 사는 것이 현생일진데 범부 중생은 업장을 소멸시키기는커녕 업을 지으며 살아가기 일소. 그러니 끝없이 윤회의 세계를 떠돌지도 모를 일이다. 어머니의 세계는 과아제도 부족하지도 않은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였다. 그건 어머니의 진심이었다. 그러나 시점을 옮겨놓고 보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 미경은 어머니를 지켜볼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 어머니가 끝내 고가운 기색을 보인 것은 다름 아닌 아들들이었다. 그들이야말로 내리내리 제사를 모셔야 할 당사자가 아닌가. 세상에 룰이나 틀이 바뀐 게 아니라 아들들이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이 어머니는 괴로웠다. 언젠가 어머니는 죽게 될 것이고 어머니의 정성도 사라질 것이다. 큰어머니가 지켜주지 않는 평안을 생각해 본 적 없듯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이 평안이 끝이 나고 말 거라는 건 역시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미경은 마음속으로 중얼중얼 반야심경을 외웠다. 없고 없으며 없어서 없으므로 없느니라. 애당초 아버지의 기막힌 첫사랑의 서사도 없고 그리하여 어머니가 믿고 있는 실체도 없으며 집안을 세울 아무런 근거도 없어서 그 어떤 믿음조차 없으므로 일가친 적 하나 없는 타지에서 마땅히 기댈 곳조차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텅빈 손을 맞잡고 간절히 빌므로써 어머니는 가족을 지켜냈던 게 아닌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하면서 오래전부터 어머니는 자신이 누구의 죄인이었던 것처럼 가족들에게 죄인이 되었고 죄인인 채 오직 간절한 정성으로 전생의 옆을 닫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의 어머니가 된 건 아니었을까. 엄마라고 부를 때보다 어머니라고 부를 때의 그 한음절만큼의 거리.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미묘한 감정의 선 한가다. 돌이켜보면 어머니와의 사이에 뭔지 모르는 그런 게 있었던 것도 같다. 한음절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은 채 한가닥의 감정선은 가늠하지 못한 채 우린 큰어머니가 아닌 어머니의 그 간절한 정성을 먹고 그 정성을 믿으며 자랐다. 미경은 앞이 캄캄했다. 병원 복도에서 두 손을 세 개 맞잡았다. 어머니가 큰어머니에게 빌었던 그 간절함으로 어머니의 회복을 빌었다. 며느리들이 참석하지 않는 재산날. 어머니는 다른 날과 달리 많이 피곤해하셨다. 화력은 터무니없이 달아올라 탕은 풀풀 끌어넘치고 아차하는 순간 산적이 검게 탔다. 나물은 전에 없이 간이 셌고 전들은 모양없이 흐트러졌다. 정성이 모자라 어떡하겠냐고 자탄하는 대신 괜찮다 괜찮다 혼잣말을 영겁뿐에 비트며 어머니는 계속 물을 마셨다. 속이 타는지 입이 타는지 어머니가 피곤해하니 미경도 자꾸만 짜증이 났다. 어머니의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제사 때문인 것도 같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근근히 버티는 것 같다 보이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미경은 설득도 협박도 아닌 불병을 늘어놓았다. 화가 났다기보다 슬펐다. 듣는 둥 마는 둥 고개를 돌리고 어머니는 또 아무 말이 없었다. 미경은 이제 내려놓으라는 말이었고 어머니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말이었을까 적당한 문장을 찾을 수 없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머니는 완성되지 않은 문장을 입속에 가두고 잠시 머뭇거렸을 뿐이었다. 그때 어머니는 말했어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지 못하는 말을 미경은 들어야 했지만 결국 듣지 못한 말이 있을 것만 같았다. 잠시 후 어머니의 붉은 얼굴을 보며 그 생각은 더 확실해졌다. 그랬다. 어머니는 자신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까지 자식들을 위해 간절히 빌었을 뿐이다. 그날 따라 철성을 서둘렀고 음복주 한잔을 마신 어머니의 얼굴에 사위여가는 노을 한자락이 붉게 어렸다. 피곤이나 긴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다. 자신을 통제하던 압박에서 풀려낸 듯 어머니의 자세가 약간씩 흐트러지고 큰아들이 음복주 한잔을 더 권하자 어머니는 손사리를 쳤다. 어머니의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뭔가 모르게 조마조마하고 흐릿두릿한 알 수 없는 전조기운이 감돌았다. 어머니가 애써 고수해온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제사. 큰어머니 제삿날 밤이었다. 손수 마련한 제수음식을 자식들과 함께 먹은 후 어머니는 잠이 드는 듯 쓰러졌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어머니의 부모님과 그 부모님의 부모님과 또 그 윗대의 부모님과 거슬러 올라가면 한인간의 탄생 순간까지 존재했을 수많은 존재들. 어머니는 그 많은 존재의 생명이 물려준 육신을 벗어버렸다. 영혼을 담았던 그릇. 누대로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육신을 자식들에게 주신 육신이 사라져버렸다. 육신이 사라진 영혼을 어머니의 영혼을 이제 누가 빌어줄 것인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어머니께 올린 어머니의 마지막 견이 무엇이었는지는 어머니는 평소의 원대로 소박한 자림 그대로 화장되었다. 자식들이란 부모의 그런 것쯤은 잊지 않는다. 결국 명주수이나 오동나무관으로 대처할 수 없는 본연의 모습 그대로 한겹의 가식으로도 화장하지 않은 민얼굴 그대로 큰어머니의 세계로 넘어가셨다. 평생을 성실함으로 잃은 집을 저당 잡히고 나서 단정한 기쁨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여차하면 오갈 데 없는 노인의 신세가 될 것처럼 자주 미안해 있던 어머니.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은 평온했다. 그 얼굴을 보면서 미경은 생각했다.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큰어머니를 모셨지만 정작 어머니를 지생해 준 것은 큰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자식들을 위해 간절히 빌었던 어머니의 원은 지난 밤 이슬인지 서리인지 모를 흰 서슬로 내려앉았으나 날이 밝으면 금방 녹아내릴 것이 뻔했다. 결국 아버지는 제사만 남긴 생이 되었고 어머니는 남편의 전처 제사를 지내다 마감한 생이 되었다. 그들 남매가 함부로 하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세계는 고수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이미 룰이낫들이 바뀌었다고 믿는 며느리들에 의해 새로운 룰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들에게 어머니의 세계는 다르게 해석될 것이니까 미경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몰랐다. 급브레이크를 밟아대며 과속으로 추월하는 울키들에게 그만 멈추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녀 또한 며느리가 아닌가 마치 이 갈등을 조정한 사람은 그녀들이 아니라 어머니인 듯 원망스러웠다. 이제 어머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머니의 제사는? 미경이 물었고 아들들은 또 대답이 없었다. 말 좀 해. 뭘 제사가 그렇게 중요해? 큰오빠는 여전히 화가 난 듯 짜증 섞인 말투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당연히 형님 내가 알아서 지내야죠. 작은 며느리였다. 왜? 큰며느리가 발끈했다. 아버님 제사니 형님 내로 다 흘러갔으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동서가 할 말이야? 못할 말한 것도 아니잖아요. 큰아들의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그때 작은 아들이 한마디 했다. 그럼 추도식으로 대신하던가. 어머니의 유골함이 식기도 전 평생 어머니가 빌었던 평화는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졌다. 어머니와 큰어머니가 함께 지켜줄 세상은 평온하지 않았고 끈이 떨어진 년처럼 제각각 나붓겼다. 그들 남매의 관계가 어머니에 의해서 겨우 연결되었던 것처럼 어머니의 기원이 사라진 그 짧은 시간이 미경은 아찔했다. 구질구질하게 무겁게 답답하게 어머니 같은 삶을 살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정작 어머니만큼의 삶을 살 수 없으리라는 회안이 그녀를 압도했다. 어머니가 평생 삶의 근본이라 지켜온 것들을 뭉텅 잘나는 시간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히 각자가 되는가 남보다 못한 형제지간이 미경은 오빠들을 물그러미 쳐다보았다. 절에서라도 제사를 모시자고 제안한 사람은 미경이었다. 추도식으로 추모하는 것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인가 그건 평생 어머니가 한 번도 접하지 못한 방식일 뿐더러 납골 땅으로 찾아가는 것도 그랬다. 그럼 유골조차 없는 큰어머니는 또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절로 모시는 일 역시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작은 며느리는 자신들은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큰 며느리는 또다시 그녀가 딸이 아니라 며느리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삼남매가 함께 분담하기로 한 제사 비용을 미경이 통장으로 이체하겠다는 말을 하고 오빠들은 저를 떠났다. 미경은 그들의 등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혼과 백이 완전히 흩어질 때까지 제사를 지낼 수 있을까? 절마당에는 대여섯 살쯤 된 사내아이가 생떼를 쓰며 엄마 손을 잡아 끌었다. 투정부리는 아이 손에 이끌려 아이 엄마는 결국 법당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미경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머니에겐 왜 엄마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함부로 어리광 부리고 떼쓰지 못했을까? 어머니는 왜 그렇게 정성을 다해 큰어머니의 제사를 모셨을까? 그리고 그것이 왜 어머니 세계가 되었을까? 이제 와서 어머니의 세계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다. 어머니의 진실과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시간이 흐르고 지금보다 훨씬 더 격식이나 규칙이 바뀌면 그 세계를 규명할 일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결코 그 세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 정오의 햇살이 내리쬐는 저교한 절 마당에 불경소리 울려 퍼지고 그 소리가 미경이 귀에는 아득하게 친명 연불소리로 들렸다. 반전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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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 깊은 남자의 삼성각에 모신 하얀 머리카락을 들이온 눈썹이 길고 미소를 띈 나반전자를 끝없이 부르던 그 기이한 밤 미경이 귀에는 끊임없이 반전자나로 들리던 그 밤의 기억을 떠올렸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의 귀에는 반전자나 반전자나 반전자나로 들리고 어머니는 홀로 인연의 이치를 깨달아 도를 잃은 나반전자가 되지 않았던가. 그 순간 어머니가 큰어머니께 간절히 빌었던 것처럼 미경도 그렇게 어머니를 불러야 할 것만 같았다. 죽음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망자를 성자로 만드는 일 그러니까 불자를 아라한으로 만들기도 하는 일이다. 그래서 마땅히 어머니는 자식들로부터 제사로 공양받고 존경받아야 할 존재라고 그건 예의가 아니라 사랑일 것이라고 미경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하지 않았던가 바람이 스치고 여전히 귀천에는 깊은 밤 운문사 사리함이 나반전자 독성기도 소리 웅웅거렸다. 반전자나 반전자 나반전자나 반전자나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점이다. 만물은 처음으로 돌아가고 모든 이야기도 처음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시작점이 바뀌면 끝도 바뀌고 말 것 아닌가. 큰어머니 제사는 꼭 지내야 한다. 어머니가 남긴 말이었다. 까닭도 모른 채 집안의 불문율이 되어버린 큰어머니 제사. 어쩌면 자식들이 모르는 비밀의 세계가 어머니를 지배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 삐거덕 열리는 소리를 내고 그동안 차마 묻지 못한 의문이나 이유가 아닌 의문을 가져본 적도 의심해본 적도 없는 생각 한자락이 벗득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는 전체의 자식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소생은 낫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럼 어머니야말로 진짜 생모가 아니었을까. 법당 처마 밑에서는 풍경술이 낭낭하게 울려퍼지고 이 불안정한 상상이 착각일 뿐일지라도 설령 진실이라 하더라도 이 제사가 길게 가지 않을 거라는 걸 미경은 알았다. 땅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윤희령 작가는 2005년 한국소설 신인상으로 등단해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가족 공동체의 좌절과 극복에 관한 문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작품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윤희령 작가는 2021년 가족을 빌려드립니다. 외에 2019년 세종도서로 선정된 꽃들을 출간했으며 공자로 제9위 현진권 문학상 작품집과 2012년 한국문제소설 선집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과 공연은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